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건국전쟁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오늘 네이버에서 카운팅된 관객수는 48만 명이어서 내일이 되면 자정을 넘겨서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50만 명을 수월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화는 노이즈가 되면 될수록 이 영화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정계나 문화계나 점점 더 이 영화에 대한 노이즈가 심해지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고 이 대결 구도에서 언론이 다뤄주면 다뤄줄수록 더 치고받고 치열한 대결 양상이 되면 될수록 이 영화는 더욱더 흥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보시고 욕하고 도중에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용히 마음이 어떤 개혁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품고 있다고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본다는 그 결과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일타 강사시죠. 스타 강사. 역사를 가르치시는 전한길 선생님께서 이 영화를 직접 보시고 자신의 유튜브 게시판에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다. 편향된 관점에서 역사를 거의 날조 수준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침을 놓기도 하시고 그렇게 쭉 쓰신 글이 생각보다 길어요. 기사는 자기 언론사가 갖고 있는 논조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다고 하면 이 분이 직접 쓰신 글을 보면 꽤 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아홉 스푼이라고 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좀 논박할 내용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짝 다루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분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읽고 진행을 해볼게요.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띈 영화라고 보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도대체 뭐 때문인지 더 궁금하기도 했다. 그래서 편향성을 띈 영화다. 그래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제 입장에서 조국 다큐 봐도 돼요? 그러면 그런 걸 뭐 알아보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감히 여러분 조국과 이승만 다큐가 비교가 됩니까? 일단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뭐 그래 입장을 바꾸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무게감이 아예 다르잖아요. 존재감과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업적도 있으니 좀 알고 가자는 것과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바로잡자는 취지로 제작된 영화인데 됐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역사 공부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역사라는 거죠.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역사 공부로도 괜찮고 감독이 많은 노력해서 제작한 영화라고 느껴져서 영화비 아깝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로도 괜찮다. 이 말은 학술적인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인 가치를 나름대로 이제 한 명의 관람객으로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이분이 평소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여야를 넘어 이해관계 없는 한길쌤 입장에서는 다들 그냥 쿨하게 보고 나서 평가는 각자의 몫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논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영화를 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보는 것도 각자 자유이고 보고 나서 평가도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전환규의 선생님도 지금 이 기울어진 입장에서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사실인데 역사인데 물론 이승만 다큐니까 흑역사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감안하고 봐도 역사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봤다고 하면 이분 제자들이나 이분 주위에서 좌경화되신 분들이 한국에 되게 많잖아요. 뭐라고 할 걸 예상하니까 일종의 변명 일종의 어떤 논박 이 비슷한 성격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문맥상 무슨 영화든 책이든 민감한 것이 있으면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해라. 보지 않은 인간들은 입 다물어라.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잘난 척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약간 날선 비판이죠. 이 영화를 봤을 때 공격하는 쪽을 염두에 두고 쓰셨다고 이제 문맥적으로 그렇게 읽히잖아요. 너만큼 다들 똑똑하고 판단 능력이 있다. 다만 침묵하는 사람이 더 많을 뿐이다. 그래서 자기는 노무현은 이야기를 담은 변호인 영화도 봤고 박정희 담은 남산의 부장대도 봤고 전두환 날은 서울의 범도 봤고 길 위에 김대중도 볼 것이고 인생 영화 국제시장도 봤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승만을 또 평가를 하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가볍게 써주시는데 독립운동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 초기 그리고 6.25 전쟁 때 그리고 전쟁 후에 장기 집권한 독재에 대해서 독재다 아니다 이것도 학술적으로 논박하는 자료가 있긴 한데 일단 전쟁 후에 장기 집권에 대해서 이걸 나눠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분이 논박하는 내용에 학술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에서 학술서적으로 나온 이승만에 대한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쭉 읽어보면 약간 몇 개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일단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쭉 이승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역사와 역사적 인물은 무슨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든 이렇게 공과 과를 놓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승만을 맹신한다.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뭡니까? 공과 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과 본질적인 무게감과 역사적인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김대중의 공과가 이승만의 공과가 이거는 똑같지가 않죠. 왜? 이승만과 김대중은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너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훨씬 훌륭해 라고 하는 가치판단을 안 하는 게 더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합리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뒤에 주의가 붙으면 어찌됐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주의적인 평가가 옳은 거야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좀 논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함이 아홉 스푼인데 나름대로 좀 속상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독재의 과오가 있지만 경제성장에 공이 있어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지듯 누구든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한다. 누구누구는 무조건 싫다. 누구누구는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옳은 평가가 될 수 없으며 여기서도 본인께서도 이제 가치판단을 하잖아요.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평가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승만 대통령 또한 각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공을 더 크게 볼 것인지 과를 더 크게 볼 것인지는 모두 각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쪽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면 이게 좀 상대주의적인 접근이거든요. 상대주의적인 근데 이제 저는 철학자가 아니지만 철학적인 논박을 먼저 해드리자면 상대주의적인 논지를 전개하는 사람들의 자기 모순 일종의 자기 부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공과 과 너가 공을 더 크게 볼 건지 과를 더 크게 볼 건지 그거는 너가 결정해 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가치판단이거든요. 공을 더 크게 볼 거냐 과를 더 크게 볼 거냐 그건 각자의 몫이다. 이런 상대주의적인 접근은 나름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뭘 겨려한 어떤 가치판단이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오름이 있고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틀림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상대주의적인 평가가 아니겠는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바꿔볼까요? 어떤 사람이 히틀러 또한 각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것이고 히틀러에 대해서 공을 더 크게 볼 건지 과를 더 크게 볼 건지 모두 각자의 몫이 된다. 그리고 그게 내가 봤을 땐 옳다. 이게 맞나요? 히틀러 딱 하면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 이게 있단 말이에요. 또 링컨 생각해 볼까요? 미국 사람한테 미국 다음 세대 교과서에 뭐라고 쓰냐면 야 링컨이 남북전쟁 할 때 이런 식으로 언론 탄압하고 언론사 폐간하고 이런 식의 나쁜 짓을 했거든? 근데 너 이거 공과 과를 너가 알아서 보고 과를 더 볼 건지 공을 더 볼 건지 너가 알아서 해. 그게 뭐예요? 합리적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옳은 교육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왜? 저는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인 나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미시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부족함과 나쁜 점 다 털면 다 있죠. 근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맥이 목적론적 역사관으로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 그 목적론적 역사관에서 목적은 뭡니까? 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유실론자지 않습니까? 유대 기독교적 유실론자잖아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절대오름이 있다고 하면 이 역사가 절대오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관에서 더 오른쪽에 역사의 서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누가 보더라도 공과 과가 같이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링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링컨을 미국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고 링컨은 좋은 일을 했다. 이게 중론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맞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 자기 동족들이 총을 겨누고 싸운다 할지라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정부가 인간에게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 인간은 가치가 뛰어난 인간이야. 대중이 이 인간은 가치가 뛰어난 인간이야. 이걸 대중과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신의 가치 신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멜라닌 색소가 많고 적고가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원리 아닙니까? 링컨이 그 하나님의 대의 명분으로 자국민 간의 내전을 치른다 할지라도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러면 링컨에 대해서 딴지 거는 학술적인 편향된 사람들의 논문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환계 선생님께서 이렇게 커뮤니티의 글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자유 천부인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신 앞에 동등적인 개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틀 자체를 만든 사람이면 저는 절대적으로 이분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만든 운동장이니까 전환경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 저도 이렇게 저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토론이 되잖아요. 대화가 되고 근데 북한이나 시진핑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승만도 그냥 독립운동 많이 했던 그냥 한 사람 그리고 좀 야 이거는 좀 위대하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무게감이랄까 시대적으로 이 사람을 부르셨고 이 사람을 통하여 쓰신 하나님의 업적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적인 무게감으로 이 사람을 추앙하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 개인의 모낭과 잘못된가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사한 이 나라 그 자체 그리고 그 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매개가 이승만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존경을 해야죠. 공과 과를 같이 보고 니들이 과를 많이 볼 건지 공을 많이 볼 건지는 니들 몫이다. 저는 이거는 교육자로서 어떤 책무를 좀 약간 좀 등한시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남겨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링컨을 다시 예를 들면 링컨에 대해서 없던 얘기까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걸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교육에서 날조된 역사 그리고 공과 과를 함께 다루는 형평성이 결여된 시스템적으로 거짓말을 뿌리고 있는 게 수십 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과과가 있어 근데 과를 많이 벌지 공을 벌지 너의 마음대로 그게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왜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육자라고 한다면 오른편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게 교육자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환계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정치지형과 이 기울어진 학술적인 형평성이 완전히 결여된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써주신 것 자체도 저는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 9스푼인데 근데 마지막 한 스푼 아쉬웠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이분은 존경해야 될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듭니까? 그리고 또 전환계 선생님도 크리스천이니까 성경적인 인물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야 다위지, 바세바 이렇게 범할 때 이런 추악한 간접살인자거든? 이 사람 되게 더러운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다윗 왕으로 추대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쓰레기들 모아서 조폭들이랑 그지들이랑 이런 사람들 모아서 정권 만든다고 했던 이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봐 이거는 우리의 왕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좀 그런데 일단 공도 물론 있지 다윗의 공도 물론 있지 근데 후반에는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했는데 나름 압살롬에 대한 명분도 되게 있지 이 장기 집권하면 좀 나쁘지 않냐? 민주주의적 프레임으로 봤을 때 다윗도 어떤 의미에서 장기 집권 독재자였어? 그러면서 바세바 범한 간접살인자 이거는 지워질 수 없는 얼룩이야 그리고 이 사람 정권 초기 때부터 이스라엘 이대왕, 자기 정권 내각 사람들이 다 조폭이었고 살인자였고 이런 전쟁광이었고 이게 좀 부끄럽지 않니? 그런데 공도 있고 과도 있으니까 과를 크게 볼 건지 공을 크게 볼 건지 그건 더 알아서 해 이게 맞아요? 제 말은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야 된다고 이 말을 안 하는 게 학술적이고 지성적인 게 아니에요 전환길 선생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께서도 상대주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대주의의 모순점, 자기 부정적 모순점이 뭐라고 했죠? 오류가 뭐냐면 상대주의만이 맞아라고 하는 절대성을 띄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반정립으로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논박해 보십시오 그게 반정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존경스러운 분이다 공과 과도 있지만 공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과 본질적인 어떤 위대함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토론과 이런 격론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지성은 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양심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절대 옳은 거 절대 나쁨 거 있다니까요? 이승만과 마오쩌뚱이 서로 공과과가 있으니까 서로 또 동등한 입장입니까? 절대 아니죠 김일성 공과과 이승만 공과가 같나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말하지 않을까 좀 마지막 한 수 푼 아쉬움이 있어서 아 참 이거 좀 죄송한데 이 용기 내서 써주셨는데 아 좀 죄송합니다 근데 더 속상해서 제가 방구석 쩌리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제목이 기적의 시작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 이거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일단 그래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이룰 수 있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이 영화관에 걸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다 이 작품을 제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